서산시가 18일 시청에서 네덜란드 기업 SHS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충남도와 SHS사가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SHS는 5년 동안 1,02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11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 농업 시스템과 관련 지식 등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